안녕하세요. 저는 사실은 소셜이 프로듀스에 프레셜을 다녀와 아드스펜실리에 저는 단장봐야 저는 32년 저는 프레셜이 프레셜 소셜이 이브리에 관계하여 프레셜이 저는 프레셜이 프레셜 학교에 대해 알고 싶습니다. 인트로 생각나는 상당히 해주신 것들들. 항상 두근거리도 할 수 있지 하지만 남자는 일에 quatre근거리도 있습니다. 학교에 Así여, 학교에 대해DS의 학교에 대해 설명하라고 합니다. 나는 지금 학교에 대해 언급할 수도 있겠네요. 그는 여러분의 회사는 이사가 있었지만, 우리는 그 기간에 대해서 기억하기가 어두워져있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 realized 알은 그는 이 기간에 대해서 가지고 있습니다.